희귀 보상을 얻습니다.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전지 1박에서 전지 주는 건 좀 그런데 제이제이 일진광풍 왓처 실력 향상을 위해 얼불춤 말고 딴 것도 좀 해보자 전지 아하 라하 라하 얼불하고 승부 조작하면 돼 아 엘리트 잡으려면 포션을 살까 관불을 살까 에 아 저런 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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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를 쓰기는 써야 할 거 아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시팔딜? 사시팔딜? 곤충박제 염원 펜터그래프 펜터 골드? 골드? 고오올드? 골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돈 돈 돈 돈 말이 없네 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연골 연골 힘도 하나 먹긴 해야지 4번 스윙 4번 스윙 까지? 까지와쳐? 오랜만이구만 까지와쳐 진짜 오랜만이네 아니 아니 가지 줘놓고 압축은 왜케 잘되는데 뭔가 억울한데 압축 안풀린 마키나 압축 안풀린 마키나 헉 완타와쳐 에이 개굴잠각인데 이거?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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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이 된 왓츠 아 뚱땡이 컷 안된다 동돈돈돈돈돈 동돈돈돈돈 동돈돈돈 동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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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돈돈돈 동돈돈돈 동돈돈 동돈돈 아이고 어썸토피님 호흡딩 감사합니다 동돈 동 동돈돈 없어오 쓸 손절 돈 발굴 병번개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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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번여번 아 당연히 골드 아님 아뇨 아니야 메모리 아 노랭이 메타 에이 정리 에이 미쳤네 네, 강화 필요없어. 삽질 할거야. 와 미친 게임. 1삽질, 2삽질, 3삽질.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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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원. 타격, 타격. 부하명예, 부하명예. 네, 모독각인가? 당연히 모독각이죠. 아셋. 후회? 후회 먹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후회. 개같은 게임. 아아. 마요. 맹공. 탐손. 아닌가? 진정하자. 유물을 써야지. 아아. 아아. 깎아줘. 아. 아까. 보스 잡을 때. 돈 후원 안 빌어가지고. 맹공을 사지 말자 그러면. 저건 나오겠지? 살려줍쇼. 20딜 밖에 안나와. 전 손실. 으엑. 에로운세들 진짜. 아, 전지 좀 더 안 나오나. 제발. 전지. 전지. 하, 제발. 전지 더 줘. 못 참겠어요. 아, 여보은 더 안 나오나.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렐루크. 와우 녹고 제발 아 금강저 좋아 해시계 꺼져 아 전손실 마요소순 마요소순 다 왔어 개재맨 라그나로크 아카베코 산거 이 것때문임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좀... 나오지 좀 봐 10댄? 8댄 10댄 서포트 급사 병전지 강화 못한 것만 엄청 아쉽다 10댄 아, 숭배할걸 바보 근데 길가긴 꼬요함 덱에스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지울거 뭐있지? 없어 야이씨 양초를 누구 구해부쳐 전지, 전지 아, 염원, 염원 힘, 힘 먹어야겠지? 아, 잠깐만 계산해보자 딜 계산해보자 이거 13 13 곱하기 5니까 80 곱하기 3하면 240 힘 안먹어도 되겠는데? 10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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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댄 1 10댄 10댄 전지 어서오고 전지 어서오고 스네코 넣을까? 스네코 소내 아닌가? 광풍때매 전 손실난다 드루 많아지면 소주옵시다 삽질하고 엘리트를 잡자 근데? 블리트가 저기있네 블리트 눈치 없는 놈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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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번 숭 배가 핸드에 있네 씨 어 라그 어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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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되는데 김새낸 김새낸 천신도 먹어야겠다잉 맹기적 이었던것 오호 아 아 아 아씨 여번은 또 아 이랬 하아 진짜 첨탑 극한의 전 손실 아 현실재배받다 좀 아 현실재배받다 좀 어디 도박치고 없나 아 아 아 라그 때릴 수가 없네 아 아 이제 때릴 수 있다 요행 뒷처리 현실개척 현실개척 말고 현실 지배해주세요 몸부림 받을까? 생각보다 괜찮을거 같지 않음? 전.. 전손실을 막아줄 확률 올라가는데 아 전손실 미친 소리 미친 소리 이 미친 첨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나도 미쳐야돼 저녁도 낯설 더 아니 아 아니 전손실 아 일단 그냥 그는 네 안 아 아 아 아 알파, 알파 어서오고 오메가 쓸 수는 있냐 근데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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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조슈가 진짜 미친 게임 행행 들고 갈까 행행 손절 어차피 더블로 쓸거라서 아니 왜 점프를 하고 그래 아 쓰레기 게임이라니까 이거 공격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라그가 라그 빠지면 어떻게 잡냐 아 저 손실 못 참아 마이오벨 힘 힘 씨 오바애네 얼알 맹공 대전 왓플 가방 전 손실놈 여류 들고 가자 아 아 아 아 똥캠 어 혹시 병전지인가요? 아닌데 실망 전 전 전 염 숭 여 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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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손실 미친 전손실 시계각네 잘 가고 잘 가고 이번엔 살살 때리자 앗 앗 아씨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근데 일단 강림하면 강림하면 돼 전전전전전 염 숭 추 타워도 어디갔어 왜 눈 본 본 부득을 쓰는 것 같아 아 존나 세 아이씨 지배 파워카드 넣는게 이득이잖아 지금 파워 첫 턴에 다 쓸 수 있잖아 천천집어서 전손실도 막아야돼 전전전 전전전 염 숭 여 추 앗 실수였다 괜찮아 리트하면 돼 회오리 타격 바로 0코되는거가? 학습? 학습으로 같이 봐야지 아 달팽이네 잠깐만 아 달팽이 어떡함? 님들 달팽이 어쩜? 딜 계산 좀 해봐야겠다 전전전전전전 뼘숭 라그 아 달팽이 잡을때는 장수 계산해야되는데 전지 몇장 빼고 써야되는데 그냥 써보고 리트하는게 낫지않을까? 귀찮지않을까? 염원 숭배 라그 써야되지 염원 숭배 라그 염원 숭배 라그 염원 숭배 라그 전지? 전지? 염원 숭배 라그 숭배 라그 임 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는 갈뱅이를 조절할수 있다 나는 갈뱅이를 지배할수 있다 자 이것도 힘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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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원 숭배 라그 파워카드 야 뭐 손이 가득차 야 야 빨리 파워 써 아 버그겜 야 왜 파워 안써 내 여류 어디갔어 내 여류 어디갔어 내 여류 달팽이도 사라지고 내 여류도 사라지고 여 타나 안타는 지식이 늘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까님 옥수님 감사합니다 여까님 이댁 미친 이댁 좀 보고 가세요 미친 덱이야 아까 달팽이 한턴만에 죽인거 봤어요 창방 원턴킬 무조건 가능 진짜 무조건 이제 백퍼센트 오차가 없어 그냥 그냥 죽었어 창방은 아 잉크병 아 잉크병 트롤 할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전지 내장 서투를 잡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백퍼센트가 아니네 조젓네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집에 하나 더해서 선천 먹자구요 아 그러자 선천 채워놓자 아싸 마요 마요 하나 더 마요 하나 더 예앵 뒤져라 전전전전전전 염 숭 라그 아무거나 소 아무거나 힘 힘 빠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왜 벌써 죽음 더 이따 죽지 심장은 어떻게 잡지, 근데? 울파는 너무 위험해. 마요네즈는 많은데 조절이 안 돼. 분노조절 못해. 결국에 가지에서 잘 떠야 되는데 돕고 있으니까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쫄리는 것도 사실이네. 아! 아! 아, 괜찮아. 어차피 똑같아. 전지, 전지, 전지? 아, 이거 손절로 막아야 되는데... 학습 빠진 거 좀 큰데... 힘이냐, 영생이냐. 힘. 다 주나 봐. 네, 무조건 수곤절각이야, 이거는. 네, 무조건 수곤절각이야, 이거는. 이번 턴은 마셔도 돼. 이번 턴은 마셔도 돼. 쏘고... 아무래도 이긴거 같네요 피 좀 더 깎아야 돼요 근데 피 깎는거는 향툰 신경 안 써도 피 고 동댐좀 맞으면 되겠다 앗 손절땜에 고 동댐을 못맞네 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때리고 여륨마요하면은 그것도 방어도 죽어네 요러고 맞으면 되겠다 됐죠 이제? 이거 다시 뒤지는거 아뇨? 쌍풍 광풍 50일된 달려가 처리해라 심장 허접색 힘의 차이 아이 미친 졸래세네 이게 덱이지 달팽이 달팽이 원턴키란게 너무 좋았다 미션 성공 좋은 승부는 맞는거같아 말퍼리님 만원 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시간포식자 시간포식자 1턴 받은 피의 영 오전지 오전지 이게... 덱이지 아카베 코를 사서 정말 다행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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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말퍼리님